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옆구리 데려 델라후소 시군 경로당을 순위하면서 자원봉사를 핥두고 있는 단장 장현진입니다 웃음치료사 장현진입니다 봄을 맞아서 공원에서 우리 봉사산원들과 시민들과 함께는 웃음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술도 했었고요 웃음치료했었고 심해예방했었고 레크레이션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약 3년 동안 활동을 못하다가 경로당이 활동이 재개되면서 새롭게 출발한 의미로 봉원에 와서 점주 시민들과 함께 활동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혈자리가 어디 어디 있죠? 혈자리 손 손 발 귀 저는 완주군 농업기술사에서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정년퇴직을 하면 무엇을 할까 하다가 연금을 받으니까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겠다 마음을 묻고 약 5년 전부터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을 해서 마술도 배우고 웃음치료도 배워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때는 현직에 있기 때문에 휴일을 이용해서 봉사단하고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고 퇴직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9년이 다 되어가네요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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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을 하시고 싶다고 그러셔서 아 그럼 나도 끼워주세요 그랬더니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생각보다도 더욱더 책임감 있으시고 즐겁고 또 웃음치료도 하시고 마술도 하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이다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 교장선생님 출신 안개월 선생님입니다 박수 다음은 우리 최선숙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희생을 위해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와주시고 동사랑 감사드리고요 활짝 좀 즐거운 시간이 드셔서 모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인들은 이 아픔을 싹 달려오십시다 오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전주시 반대 경로당을 주 2, 3일씩 했었는데 지금은 전라북도 방역지원센터에 도움을 받아서 시군 경로당을 월 2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첫째 주 수요일과 셋째 주 수요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뭐라고 오냐면 예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뭐냐 그러면 오냐 하는 거거든요 고등어 준비 시작 한 번 더 가요 한 번 더 가요 한 번 더 가요 아주 잘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죠 웃지 않으면 장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내면의 조깅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의 아버지 히포로데스는 지구상의 최고의 의사는 면역력이라고 했습니다 웃으면 웃을수록 백혈부, 인테르킨, 엔케이세포 등이 쑥쑥 올라갑니다 앞에서 한 줄로 쌓아요 한 줄로 왜 한 번에 몇 개나 갖고 있어? 12개씩만 갖고 있으면 돼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컵을 가지고 여기 한 줄로 쭉 쌓아요 잡고 이렇게 올리고 전부 나와서 자기 걱정거리를 전부 쌓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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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어르신들의 웃음보가 뜯어서 한 박 웃음을 보일 때가 보람을 느끼죠 저도 어르신들이 웃는 걸 보고 같이 웃으면서 바로 흥미를 듭니다 이렇게 웃다 보니까 하유찰이라는과 오냐 선생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저로 인해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더 어르신들의 힘을 받아서 더 노력하고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전복과 돌솥밥이 맛있다고 그러세요 저도 갖고 와서 먹지만 꽤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로 쓰세요 사라anu 과연 바로 한 박 시간 한 박스 그니까 그니까 약 3년 전에 같이 봉사활동하던 지인과 같이 여기를 왔습니다. 그 후에 활력이 필요할 때마다 아내와 가끔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가면 활력이 저도 생기고 우리 아래에도 생긴다고 해요. 먹어서 먹어도 즐기지 않고 진짜 맛있습니다. 땅따봉. 땅따봉. 하위탈이다. 먹을 때 기분이 이렇게 저처럼 웃어지고 배가 전전해서 하위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영양식이다. 제 인생을 재능기부로 나눔을 하고 있는데 돌솥밭처럼 따뜻함과 전복처럼 영양가 있는 활동을 널리 전파하고 싶은 생각이다. 아우 잘 먹었다. 풍족한 하루였었는데. 아까 그 열정을 쏟았던 경로당 활동이 싹 가라앉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우리 단원들과 이렇게 먹으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이 별거 있습니까? 맛있게 먹고 같은 단원들과 먹을 수 있어도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을 자르자 화이팅!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침, 조용한 캠퍼스, 고요한 운동장. 그리고 이곳을 열기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호인 축구 회원들인데요. 패스를 하고 볼을 차는 선수들은 바로 춘천의 여성들. 2023년 힘차게 시작한 춘천여자축구단 FC챌린저를 소개합니다. FC챌린저 파이팅! 춘천시 동면, 평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한 스포츠클럽입니다. 실내 풋살장이 마련돼 있는 이곳에 저녁 연습을 위해 사람들이 하나 둘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12월 창단한 춘천여성축구단 FC챌린저. 아직 유니폼도 새것이네요. 네, 처음 해봤네요. 저 두 번째 연습을 봤는데 혼자 가는 운동만 주로 하다 보니까 같이 협동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배우고 싶어서요. 장비 같은 거는 익숙하세요? 축구 하나? 저는 아들 축구선수 키워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죠. 아는데 제가 해본 건 처음이에요. 아들에게 신겨주던 축구화를 이제는 직접 신고 뛸 준비를 하는데요. 유니폼도 멋지게 입어봅니다. 처음이라 낯설고 어색해하는 회원들을 먼저 나서서 챙기는 춘수씨. 제가 입었네요. 우리 아기들 나가 좀 벌어주세요. 우리 아기들 늘 하는 얘기 우리 아기들 우리 아기들 우리 아기들 그래요. 애 아빠도 놀래갖고 진짜 아기들이 있나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왔다가 저렇게 계속 도와주고 해주고. 선배 축구인으로서 아내를 물심양면으로 돕는 남편 철희씨. 안녕하세요. 여기 형분은 봤지? 보조, 감독 보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임명된 건 아니고 제가 축구를 좀 다른 데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또 여성축구단 또 뭐 시작한다고 해서 도와줄 겸 이렇게 자주 나오게 돼 있어요. 축구에 대해서 기본기나 이런 걸 모르니까 의욕에 앞서서 막 그 좀 너무 뛰다 보니까 지치고 막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부상 염려가 좀 무려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력 축구만큼 체력이 좋아야지만 뛰는 운동이라서 적극 참 뛰라고 좀 권유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이렇게 아래에 맞춰야 되는 거야. 단원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처음 축구를 해보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수업해온 필순씨도 남편의 응원 속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축구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이번에 월드컵도 있기도 했지만 요즘 TV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아이가 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또 엄마이긴 하지만 이걸 체험도 해보고 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가족들 이렇게 주말에 나가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목표로 FC 챌린저를 찾은 단원들. 즐겁게 연습하고 서로를 걱정하면서 금세 친해졌습니다. 시작이 반인 만큼 기본기부터 갈고 닦는데요. 인사이드로 치고 아웃사이드로 치고 드리블 연습부터 차근차근 함께 응원하며 배워나갑니다. 매첨에 좀 약간 발도 아프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동녀들이랑 같이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몸도 건강해지는 느낌 필순씨 화이팅! 필순 화이팅! 너가 이름 되니까 더 잘하네 다 되셨으면 물 한 잔씩 드시고 네. 재밌죠? 재밌어요. 벌써 등이 다 젖었어요. 땀도 대금 안 해나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그냥 되겠어요. 아니 제가 좋아하는 몸. 아 친절. 친절. 그쵸? 혹시 낮에는 뭐 하시고 저녁 오늘 오신거죠? 저 미용신 해요. 석사동에 미용신 운영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날이 빨리 끝나고 오늘 오신거죠. 나오 보니까 재밌어요. 일단 여기 안내해주는 코지님이나 선생님들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단장님의 회원분들이 되게 진전하게 되게 잘해요. 사실 저는 한국사람 아니거든요. 매트남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아는 언니들 이렇게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 그래서 되게 좋아서 네. 기분이 좋아요. 네. 혹시 가족분들도 지금 여기 나와서 운동하는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어요. 뭐라고 좀 얘기해요? 저희 애도 운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축구도 하는데 얘가 엄마 적당히 하라고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방금 보면 더 살살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요. 주말 오전 이번엔 진짜 축구장에 모인 FC 챌린저 신혜 씨는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아들이랑 같이 오셨나요? 아 지난번에 가다가 애 모여주더니 자기 가도 되냐고 해서 가져왔어요. 집에서는 운동 거의 안 하죠. 왜냐면 친구들이랑 같이 뭐 농구도 하고 퇴근도 하고 뭐 축구 이런거 친구들 놀죠. 엄마랑 같이 안 놀죠. 네. 근데 오늘은 같이 네네네. 오늘은 같이 어쩌고 해서 찬아 엄마랑 같이 하자.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좋아요. 오늘 그냥 둘이 데이트 엄마가 운동을 많이 요즘에 안 했는데 이렇게 축구도 하고 일도 하니까 뭔가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주말 축구는 아들과의 데이트. 5학년 건이도 엄마를 따라왔는데요. 부상에도 개의치 않고 챌린저에 들어온 다영 씨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모이게 됐을까요? 춘천의 강호, 대룡FC에서 활동한 배섭 씨. 평소 봉사활동 등으로 인맥이 두터운 경희 씨에게 창단을 권유하면서 여성 축구단 FC 챌린저가 탄생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20명 정도의 선수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전문 프로팀이 아니라 여성 축구 아마추어 동호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침묵도 다지고 운동도 함께 하면서 저희가 운동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봉사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축구단체로 이렇게 자리매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구라는 것은 뛰어보고 싶다라는 열정만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다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 저희 챌린저에 들어오신 많은 선수들도 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같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습에는 열정 가득한 20대 막내들도 함께합니다. 그냥 싫어요. 이번 달에 그냥 하지 말래. 아무것도 하지 말래.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 다리는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축구하다. 그래서 훈련하다가 다쳤어요. 오늘 어떤 훈련을 하다가? 훈련하고 이제 미니게임 하다가 승부욕이 올라와가지고 하는 공을 차다가 서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다쳐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오늘 그냥 뛰지는 못해도 관전해서 이제 보는 것도 훈련이 되니까 보고 익히려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보는 것도 훈련이라는 명언. 발랄한 단원들은 팀을 더 빛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룡FC 60대 팀과 경기를 진행했는데요. 용병 남성 멤버들과 힘을 모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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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빤 남성 멤버들과 힘을 모아봅니다. 상현스가 팀을 모아봅니다. 공군이 너무 고장 advancing work이 확원합니다. exploration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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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идео Можно 바 comespage 꿈이야 크게 가지냈다고 강원도에서 최고, 더 나가서는 전국 최강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축구를 같이 시작해서 좋은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 싶고. 아무래도 춘천 1호라고 하니까 춘천 안에서 최고의 팀이 되는 게 목표죠.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볼까요? FC 실린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목표의 민첩한 감각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위를 누비고. 목표의 민첩한 감각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위로는 계속됩니다. 목표의 민첩한 감각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위로는 계속됩니다.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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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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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저는 소방청 중앙 119 구조원부 영남 119 특수구조대 토리 아빠 소방장 김원현입니다. 선. 간장. 영남 119 특수구조대 토베기 아빠 조방위 김철현입니다. 포리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는 만으로 7살이고요. 국내 출동이 한 230회 정도 출동을 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배치된 시도인명구조견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청장배 119인명구조견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거기서 2022년도에 단체전 1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단체전 2위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현장 가서도 대충 지나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색해야 되는 지역은 꼼꼼하게 확인을 다하고요. 또 등치가 작다 보니까 다른 구조견들보다 스피드라든지 작은 틈으로 파고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호! 굿바이! 포레기는 저랑 지금 같이 구조견 활동한 지는 3년 좀 넘었고요. 119 구조견 경진대회에 나가서 매년 입상을 하였고요. 작년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때 활동했었고 국내에서는 한 140건 정도 나가서 총 7명의 실종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트릭키의 긴급 고대가 1진, 2진으로 변성돼서 출동을 했었거든요. 저는 1진으로 변성돼서 갔다 왔고 군, 소방, 외교부 인원까지 합쳐서 총 118명이 갔고요. 그리고 구조견은 4두가 출동했습니다. 영남 129 특수구조대 소속 토리, 토베기, 혜태 3마리 다 출동했고요. 충북 충주에 있는 특수구조대인데 티나가 출동을 해서 총 구조견은 4두가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거의 30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전용차도 사실 없어서 버스에 같이 타고 이동하는 그런 현장이어서 이동하면서 우선 많이 지쳤고요. 또 현장에 갔더니 좀 어색한 거죠. 다 나와 있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한 명 찾는 게 훈련이고 또 실전에 가서도 보통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얘들을 막 투입하는데 얘들은 이번에 가보니까 어느 건물에 가든 다 계시니까 이거는 뭘 찾아야 되는지 얘들은 사실 좀 많이 헤맸을 것 같아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계속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고요. 첫날 두 번째 수색할 때 소배기가 활동 중에 바닥에 피가 찍혀 나와서 이제 다친 걸 알고 바로 수색 종료하고 내려와서 군의관하고 이제 간호장규분이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얘를 이제 약간 치료를 의뢰했어요. 그분들도 사실 걔를 처음 치료하는데 잘 해주시더라고요. 덧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붕대를 크게 감아서 아마 좀 오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큰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활동이 만약에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으면 아마 제가 먼저 얘 활동을 중단시켰겠죠. 근데 전혀 뭐 활동성이나 컨디션에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수색 활동을 이어갔고요. 돌아오기 전에 그 붕대도 다 풀고 기구할 때는 건강이 돌아왔습니다. 뭐 핸들러로서는 이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구조견이거든요. 제 파트너고 제 동료인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편안하게 관리도 할 수 있고 운동도 시킬 수 있고 뭐 놀이도 시킬 수 있지만 그쪽에서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있고 하시니까 운동을 시키기도 힘들고 또 구조견 차가 없으니까 길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수색이 없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 중간에서 이제 얘와 저는 이제 계속 좀 대기하는 시간이 좀 어찌 보면 길었죠.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간식을 주려 하시는데 뭐 사실 거기 가서 타려면 이제 사실 병원도 쉽지 않고 어디 다니기 그래서 먹는 걸 좀 조심시키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약간은 신경이 쓰이고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구조원입니다. 구조원 가도 놀아주십시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재난 붕괴 훈련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구조자 하시는 분을 슬펴놓고 견들이 이제 찾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장입니다. 사람의 냄새를 맡거나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채취가 나는 부분을 보고 짙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어떤 자기가 냄새가 난다고 의심되는 부분을 발로 계속 끄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표시를 해주고 이제 저 다음에 들어오는 이제 탐색반 인원들에게 그 위치를 인계를 해줍니다. 구조견 품종은요. 토리와 같은 벨지안 마리노이즈 품종 그리고 뭐 저먼 셰퍼드 그리고 라보라도 리트리버 그리고 보도콜리. 일단 생후 1년 미만 강아지들을 제가 대상으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 성품 테스트 같은 걸 합니다. 뭐 대인이라든지 대견에 대한 공격성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소유품에 대한 또 물품욕도 강해야 되거든요. 자자. 붕괴 현장 같은 경우는 개들이 집중해서 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기준으로 삼았을 때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수색을 하고요. 나머지 4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4타임 정도 그렇게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 현장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요. 오전에 2시간 정도 그리고 오후에 2시간 정도 해서 하루에 총 4시간 정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리 같은 경우는 공놀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 갔다 와서 바로 하진 않고요. 이제 급식하고 재우고 난 다음에 다음날 컨디션이 좀 올라왔을 때 공놀이도 해주고 간단하게 공놀이 잘할 때도 간식으로 중간중간 보상해주면 이 친구 다시 기분이 올라오더라고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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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랑 현장 활동하는 기간이 보통 7에서 8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살 내외 시점에 이 친구들을 일반 분양을 해줍니다. 사액 겨누려서 국가를 위해서 많이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여생은 일반 반려견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건데 사료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안 발의된 상태인데 이 친구들 진료비라든지 기타 경비 등을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리 은퇴 같은 경우는 문서상으로는 2027년경에 은퇴 예정이거든요. 은퇴해서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를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를 잊고 이제 정말 새로운 주인 만나서 그냥 일반 개들처럼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벵이는 제가 은퇴 후에 입양을 해서 많은 시간을 좀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여행도 좀 다니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는 건강하게 같이 활동하는 게 목표고요.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원래 입상까지 해서 한국 구조견에 약간 웃어서 알리고 싶습니다. 어제처럼 또 오늘 매일 크게 다르지 않는 항상 노력하는 저와 토베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하고요. 실종자 많이 찾고 돌아가신 분들도 가족 품으로 많이 돌려드리고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 다치고 건강하게 은퇴할 수 있었으면 그게 제 바람입니다. 굽이굽이 산 너머 아름다운 숲속 이들의 보금자리가 위치해 있는 곳.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아 산을 집으로 삼은 어느 부부의 숲으로 가봅니다. 어느새 푸른 초록잎으로 봄이 몰려오고 있는 시기. 바쁘게 쫓기듯 살아가던 나날 속에서 삶의 여유를 찾고 싶던 제가 오늘 하루 이들의 숲으로 초대됐습니다. 공기가 아주 기가...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사시는 분? 저는 오늘 산속에 놀러 가는 줄 알고 왔는데 그래서요? 제가 봤을 때 이 장갑이 항상 저의 불안감을 키우는 장갑이거든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네. 남편이 지금 아침 일찍 술에 채취하러 산에 가서 도와주러 가려고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오자마자 제가 또 일할 운명이군요. 아이고, 좋습니다. 그럼요. 우리 또 일하시는데 제가 놀 수 없죠. 제가 또 노동전문 리포터이기 때문에. 노동전문 리포터답게 오자마자 목장갑 하나 받아들고 등산길에 올랐는데요. 치유받기 위해 온 숲에서 오자마자 노동이라니. 간만에 산길을 오르다 보니 운동이 따로 필요 없는데 오르는 숲길 곳곳 어느새 봄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우리 사모님은 뛰어올라오셨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가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또 도와드리러 올라왔어요. 뭐 도와드릴까?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좀 그러고 저 내려가서 도와주세요. 네, 엄청 편한. 내려가서 하는데 좀 편한 데서. 여기는 안 돼요. 부부의 작업장은 이른 아침부터 바삐 돌아가는데 해가 중천이라 이미 자작나무 채취는 끝이 난 시간. 내려가서 일손을 돕기로 하고 서둘러 하산하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작업 모노레일. 횡성호수의 멋진 풍경이 땀을 식혀줍니다. 그나저나 저를 또 이렇게 멋진 또 곳에, 멋진 숲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산속으로 오시게 된 건지? 갑자기는 아니죠. 갑자기는 아니고. 갑자기는 아니고. 많은 고민을 좀 했죠. 네. 뭐 할까, 뭐 할까. 백제에 막 써봤어요. 내가 뭘 좋아하지부터 시작해서 뭘 잘하지부터. 알고 봤더니 산을 좋아하더라. 처음에 이 산을 사고 경매로 샀단 말이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산이니까. 돌산. 오죽하면 경매를 하는데 유철이 되겠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그걸 사고 한번 올라와는 와봐야 되니까. 볼 수가 없어 보니까. 그래서 다시 철물점에 낯을 사서 올라오면서 쭉 보니까 가시던 물을 이렇게 보이더라고. 야, 저거 뭐지 했더니 횡성 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나 혼자 보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전망대에서 만들어 놓고. 젊은 시절 남편의 폐암 완치 후 인생에 대해 고민을 하던 부부가 인생 2막을 위해 선택한 곳은 바로 이 숲이었습니다. 산불로 황폐해진 숲은 부부가 보금자를 튼 뒤로 새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죠. 두 분의 보금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용도, 어떤 역할로 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사실 직업을 회사원에서, 은행원에서. 은행을 다니시는군요. 은행원에서 임업인으로 바꾼 케이스에서는. 그중에서도 산림, 휴양, 관광, 치유. 그래서 산림, 휴양 농원이라고 하면 그런 걸 생산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위로를 주고 때로는. 때로는 기쁨을 주고 때로는 또 힘을 주고. 그런 곳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싶어서 한 거기 때문에. 숲이 주는 선물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 5만 평 넘는 넓은 땅을 천천히 갖고 산림, 휴양 농원을 시작한 부부. 자연에서 얻는 귀한 먹거리들과 맑은 공기는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에 충분했죠. 작은 것 하나에도 소중함을 느끼는 지금. 부부의 노후는 더없이 행복한데요. 여기에 또 전망대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셨는데. 여기가 기운이 좋은 곳이라고요? 기운이 참 좋은 곳이고요. 기운이 단정하게 모이는 곳이랍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이렇게 탁 트여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높은 봉은이들이 여기를 딱. 이게 뭔가 마주보고 있는 느낌. 이런 곳에서 살아가며 있어서. 뭐 이런 것에 좀 집중하고 싶다. 이런 게 중요하다. 느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명산정만대 와갖고. 우리가 느끼는 그 좋은 행복을 갖다가. 오시는 분들한테 다 나눠서. 같이 행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왔잖아요. 이곳 이 산속에 숲에 와가지고. 제가 운동도 했고. 여기 올라왔잖아요. 걸어서. 그리고 맑은 공기 뭐 실컷 마셨고. 근데 아직 건강한 걸 못 먹었네. 네. 이제 건강한 것만 먹으면. 저도 여기서 이제. 우리 우리 나눠주는 행복을 잔뜩 얻어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군요. 일상에 쉼표 하나 선물한 걸로도 부족해. 직접 기른 약초와 나무를 제취해. 건강식까지 차려내는 부부. 여기 머문 숙박객들은. 특별한 한상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이제. 명이나물. 이 생채. 생채를. 먹어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맛있어. 저도 한번. 훨씬 맛있어. 명이나물에다가. 저는 이거 또 귀한 거니까. 두 장 사먹고. 두 장. 야 이거. 이렇게만 먹을 수 있는. 커서야 이게. 진짜 아무리 방송이라도 먹는 거 갖고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먹은 고추장은 제일 맛있어요. 진짜로. 진짜. 농담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그리고 티타임까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고추가 메리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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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혹시 이 산에서 나온 건가요? 네. 다 이 앞에 나온 걸로 다 이으면서 해요. 정말 이게 산을 먹고 자고 느끼시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니까 산이 우리의 일부고 우리가 산의 일부예요. 네. 자연과 호흡하는 일이 일상이 된 지금. 얻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랬는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일단은 산에서 나오는 공기며 내가 운동은 안 할래도 저절로 산에 오르락내락하다가 운동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시작이 녹록치만은 않았는데요. 그럴싸해 보인다고 팔콕 집짓거나 사거나 그럼 절대 안 된다. 뭐 그런 데 가서 실제로 한 몇 달 살아보고 일도 고데기 한번 해보고 아 그래도 좋아. 그때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오면 잘못된 건강도 만 거죠. 순리에 따라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갖고 그 결실을 맺는 것. 부부가 숲에서 배운 건 바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부부는 이 아름다운 숲에서 행복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맛있어. 바쁜 일상 답답한 마음이 들 때면 여러분도 한번 숲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이제 문화재도 IT 기술을 접목시켜 관리할 수 있다는데요.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특별한 방법. 첨단 기술과 만난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흔히 경주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주 곳곳에서 찬란한 신라의 유물 또 유적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야외의 유물과 유적들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문화재 관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주엔 관리가 필요한 옥외 문화재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 특별 관리에 들어갈 문화재는 진평왕릉. 대체 어떤 방법으로 문화재를 관리한다는 건지 지켜봤는데요. 우와, 얼핏 봐도 필요한 장비가 한둘이 아닌 것 같죠? 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난리시는 드론 이만한데 여기 드론은 우와. 아니면 뭐 영화 찍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드론을 활용해서 공공 안전기술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 기술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드론을 이용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굉장히 크네요. 네, 기존의 이렇게 소형 드론은 광대역의 범위의 문화재를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한 드론에 대한 배터리가 굉장히 짧아서 저희는 좀 긴 시간 비행을 할 수 있고 넓은 범위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드론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 안에 인공지능 기술을 넣어서 관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정도 드론 사이즈면 타서 관리를 하나 봐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드론으로 문화재를 관리한다 이야기 만들었을 때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어떤 식인 거예요? 네, 기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약 1만 3천여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 인원이 한 명당 문화재 관리를 한 71개소를 일일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사람이 해야 하는 유관 점검을 드론과 인공지능이 대체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 한 4년째 이렇게 기술 개발과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요. 어떤 건지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직접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네. 저희가 오늘은 데이터를 매핑하는 3차원 모델링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관제 모니터링을 할 때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검출하는 기술을 데이터 학습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4K! 네. 4K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겠죠 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경주가 선정되면서 문화재 훼손 점검과 안전 모니터링 등에서 드론 실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 기업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비지정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작업이 한창이세요. 바쁘시겠지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니 큰 드론은 일단 떠있고요. 또 스캐너로 보이는 저것도 있네요. 어떤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저거는 뭐예요? 저 큰 레이저 스캔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처럼 광대역인 범위에서는 소형 스캐너보다는 대형 스캐너를 통해서 한 번의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이 나무 밑이라든지 기계가 안 되는 부분은 저렇게 사람이 실제로 카메라로 데이터를 찍어서 정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드론과 스캐너 각각 따로 찍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합쳐져요? 네 저희가 별도의 전문 기술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합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이 드론은요. 문화재 관리로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가슴이 어쩐 살려 사람! 작년 11월에 개발을 완료한 안전관리 서비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외부 침입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차단한다는데요. 부산자 발견! 부산자 발견! 주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외부 침입자와 응급환자를 구분해 현장 상황을 관리자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이고, 레프스님 괜찮으신가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어색하지만 제가 드론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아니 이게 문화재 관리의 측면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무언가 사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반응이 가능한가 봐요? 네. 드론의 경우 자유자재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재, 폭력, 폭행, 이상행동까지 가능하고 나중에는 인구 밀집도 불법 주정차까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안전에 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재 관리라는 것은 문화재만이 아니라 문화재 주변까지도 잘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 관리니까요. 이게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요. 보면 볼수록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수집된 문화재에 대한 데이터들은 고정밀 3D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이곳에서는 이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은 물론 수집된 3D 데이터들을 다양한 곳에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답니다. 죄송한데요. 밖에서 볼 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작업인 거예요? 이 작업은 저희가 밖에서 취득한 광대어 스캔하라든가 아니면 드론을 이용한 사진기반이라든가 아니면 DSLR 카메라라든가 그런 사진을 통해서 포토그레 매트리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모델링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아까 드론도 띄우고 스캔도 했던 것들을 복합적으로 합친다고 했거든요. 그 합친 걸 가지고 이렇게 3D화 시키는 작업. 네, 맞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 관광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문화재 복원 관리라든가 그런 다양한 것들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문화재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2016년에 발생한 경주 지진. 그 당시 지진으로 5개 문화재들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문화재 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시는 걸 보니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활동했었던 것 중에서 뭔가 이거는 잘했다. 이거는 우리가 꼭 알면 좋다. 찝어 줄 수 있을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 한 몇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크게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 문화재를 관리한다는 것은 관람객의 안전사고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특히 경주의 문화재는 대부분 기화로 된 사찰 문화재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찰 문화재는 암키아와 스키아와가 이렇게 맞닿아져 있는데 여기서 금이 나면 점점 금이 벌어지고 기화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경주의 금장대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어요. 매일매일 찍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기화가 점점 내려가는 걸 보고 이제는 떨어지면 관람객에 위험이 가하겠다고 해서 경주시랑 신라문화원이라는 문화재 돌봄협회랑 주기적으로 같이 나가서 문화재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으로 그동안의 원본 데이터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조금의 미스가 있어도 바로바로 잡아낼 수가 있군요. 네. 컴퓨터가. 언젠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유명 문화재들까지 관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픈 지역의 청년 기업. 문화재 지킴이들의 도전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실 경주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경주에 계시잖아요. 경주의 문화재들과 앞으로 어떤 과정을 함께하고 싶으세요? 저희는 문화재 보존뿐만 아니라 활용까지 더 나아가고 싶은 기업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 보셨겠지만 단순히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활용해서 더 많은 대중들이 경주에 있는 문화재를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는 공공재죠. 많은 분들이 경주에 오셔서 문화재들을 보고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의미들을 찾게 되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경주의 문화재 안에서 많은 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안 보이는 곳에서라도 보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적극 활용될 드론과 인공지능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 분야의 첨단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발달하게 될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선진화